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윤이에요 오늘은 저희 조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백패킹 하러 왔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쓰레기가 되게 많아서 플로깅을 자주 하거든요 예전에 상희 언니랑도 플로깅을 했었는데 플로깅 하면서 박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플로깅 준비물 장관 여기 패치도 주셨어요 스봉 근데 이게 스봉이 메쉬야 그치 막 모래나 잔여물들이 있으면 물 같은 거 다 빠질 수 있게 근데 이게 플라스틱 7개로 만든 가방이래 엄청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다들 이렇게 딱 준비했어요 여기 장갑, 집게 이제 가봅시다 저희는 서우봉 해변으로 이렇게 올레길 길 넘어가지고 포구 지나서 일바다 할 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자 가자 여기는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걸어서 서우봉 쪽으로 트레킹하면서 쓰줍할 거예요 매 눈으로 찾고 있는 언니들 이렇게 담배꽁초 안 되지? 응 여기다 여기다 넣어 옳지 건이 같네 쓰레기 모래가 타봤어 이런 거 이건 다 드신 건가? 냅둔 건가? 있어 냅둔 왔지? 혼자 버린다? 메리? 하하하하 자, 언니 여기다 버려 생각보다 쓰레기가 짜잔한 게 엄청 많아요 1m도 못 가서 계속 주우면서 가고 있어 뒤에 지금 노을 지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노을 기가 막히다 저거 저거 뭐야? 세상에 어머 이거 희한한 게 다 있냐? 이거 뭐야? 해초 아니야? 와우 와 이거 언제적 에이스야? 바다 지킴이 이제 비치클린을 끝냈고 서우봉 둘레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엄청 뿌듯뿌듯해요 언니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게 플로깅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우 좋다 날씨도 좋고 노을도 예쁘고 기분 좋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다 놔줘 근데 쓰레기가 오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을 못해 보통 다 더럽잖아 보르막길이라 좀 힘들다 그치? 근데 여기를 넘어야만 박지를 갈 수가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박지에 가보겠습니다 뷰는 너무 좋은데 경사가 해리자 여기는 둘레길이라 그런지 진짜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근데 조금씩 있긴 한데 오 말이다 말 서우봉 지킴이 말 이마 땀봐 땀쟁이 됐어 땀쟁이 엄청 덧습니다 습하고 더워요 전형적인 제주 여름 날씨 휴대폰을 뭐래요? 휴대폰 주인 찾아가세요 지금 반 정도 왔어요 아 오름 정상이 여기 바로 위에요? 그럼 정상 보고 가자 바로 윈대 온 김에 망오름 정상 보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망오름 정상에 닿았습니다 근데 무덤이 많아요 여기도 무덤 여기도 무덤 소방기도 보이고 좋다 오 좋아 바람 솔솔 불어요 여기가 아침 일물 스팟이래요 아침 일물? 일출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지나봐요 언니의 마음속에는 저희는 이쪽 북총포구 쪽에서 오늘 1박을 할 거예요 절로 내려가요 오 뷰 좋겠다 근데 해 지니까 좀 슬슬 내려가자 오 노을 진다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 봐 너무 예쁘다 구름도 되게 예쁘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호다닥 내려가서 박쥐 가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땀도 나고 그래요 근데 되게 기분 좋은 땀이야 뿌듯해요 되게 와 오늘 일물 끝장난다 진짜 오늘의 박쥐 도착 여기서 1박 하겠습니다 상현이 벌써 텐트 치네 부드러니 저도 텐트 치겠습니다 뒤에 오징어 배 한치 배 엄청 많이 떠있어 오징어 배가 한가득이야 와 100개의 달이 떴어요 엄청 조용하다 여기 너무 좋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고파 바람 안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맞아 오늘 바람이 안 불어 근데 술들이 꽤 많다 아 이거 랜턴 좀 켤까? 어? 언니 텐트 쳤으니까 언니 거에 달아놓을게 어? 언니 텐트 쳤으니까 언니 거에 달아놓을게 나이스 불 짱돌 지금 텐트емся 나이스 불 풀이 너무 많다 일단 텐트 세팅을 완성했습니다 아 따가워 풀이 위로 올라오나 봐 엄청 따갑다 엄청 따가운데? 이거 뚫리네 가시나무네 나 에어매트 다 박살 나겠다 일단은 내부 세팅은 자기 전에 하고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의자 피고 밥 먹는데 저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화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언니들은 손이 빠르네 나보다 테이블 펴고 셋이서 도란도란이 앉아서 먹으려고요 상희 언니는 음식을 포장해왔고 저는 마트 가서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서 캠프하니까 너무 좋아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건희는 옆집이랑 잘 놀고 있으려나? 나도 갑니다 이제 이동 이렇게 도란도란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오리고기랑 쪽파 갖고 왔어요 발열 도시락에 데워 먹을 겁니다 언니 이거 뭐야? 언니는 물회 와 대박이다 물회 한치 물회 지금 철이잖아 맞아 반찬도 많아 먼저 이거 데워야겠다 물회를 여기다 올려볼까? 그럼 내가 사온 것도 꺼내서 소파가 너무 많나 봐요 엄청 많다 오리를 위에다가 다 부어버리자 안 닫히는 거 아니야? 넘칠 것 같은데 하지만 될 거야 어떻게 해서든 인원이 많으니까 다 먹을 수 있겠죠 눌러 눌러 닫아 끝 기다리자 새끼새끼 유산균을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짠 이거 거의 지금 기관차야 장난 아니야 내려놔 줄게 잘 먹겠습니다 한치 물회 여럿이 다 와서 그런지 상당히 다 부산스러운데 좋아? 나 이런 분위기 좋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시간 지나는데 괜찮나? 근데 시원하면 더 맛있어 근데 시원하면 더 맛있어 금방 동감 났어 아 맞네 오 네 좋아요 우와 자 그럼 의자를 뒤집어 앉아야 되나 음 음 근데 맛있다 밥이 또 다른 맛이네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우리 엄지 뚜껑 저거 탄수화물 중독자거든요 거의 이거는 윤서 언니가 족발 사도 준건데 족발 사이즈봐요 제 얼굴만 하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거 같아야지 카메라 앞에 놓고 개봉파투 잘 됐을려나 모르겠네 오 됐어 아까 완전 이랬잖아 익었어요 아까 이만했던 게 이렇게 내려간 거면 안에 쪽파가 지금 다 익었다는 거거든 와 익었어 익었어 이거 쪽파 하나 다는 건데 쪽파가 숨이 죽었네 너무 많이 끓이지 말고 이 정도나 뿌릴게 네 한 번만 더 하자 오리 쪽파찜이 완성됐습니다 맛있어 보여 한번 집어볼까 짠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오늘도 요리 성공 자 소식 내가 소식 준비해야지 생겨야지 해장 벌써 하는 거야 짠 짠 또 봐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까지 완벽하게 하나 막걸리 더 있어? 응 하나 더 있어 막걸리 먹고 싶어? 응 귀여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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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자리가 약간 가시나무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뚫고 올 것 같아가지고 제 에어매트랑 상희언니 발포 매트랑 바꾸기로 했어요 열을 들어서 언니한테 불러야돼 굿나잇 언니들이랑 수다 떨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또 엄청 흘렀어요 각자 텐트에 들어와서 이제 잘 준비하는데 오늘은 저도 이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을 맞이하겠습니다 뿜 굿나잇 굿모닝 머리가 왜 이래 다들 일찍 일어나서 정리 중인가 봐요 엄청 파지런해 제가 제일 꼴찌로 일어났어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 덥지도 않았어요 진짜 요즘에는 침낭이 필요 없어 이 여름 침낭도 엄청 덥습니다 얘가 몇 자리지? 850g 울트라다운 6g 인지 모르겠다 좀 정리 좀 하고 나가봐야지 정리할 것도 없다 이거 두 개만 적으면 될래? 언니들이 막 아침부터 분자하게 정리하니까 나도 마음이 막 급해져 다들 뭐 이렇게 탈탈 털어요? 어제 잘 때 비 내려가지고 텐트가 젖었어요 오늘은 텐트 말리고 가져가야겠다 내일 모래부터 였나? 내일이었나? 온도가 30도인데 비 내려 아니 너무 최악이지 않아? 더운데 습해 북나마 날씨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 오케이 근데 여기 단점이 개미가 많다 오늘은 내가 목사발 요리다 오늘의 목사발 재료입니다 너무 만들 곳이 없어서 날 찌내다가 해서 소식시식해서 먹을까? 물 버리고? 오케이 Let's get it 비 먹기 너무 맛있겠는데? 어? 된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잠먹이가 참 좋아 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정도면? 짤 수도 있어서 됐어 목사발 완성입니다 어 미안해 음수같아 음 나쁘지 않다 돌잖아 걸어 걷는다 걷는다 여름은 진짜 철수도 빠르고 설치도 빠르다 뭐가 많이 없어 가방도 가볍고 근데 더워 나도 엄청 더워 섞였어 나이스 캣치 짠 귀요미 귀요미 너무 귀엽지 이거 집에 가져가지 건이 두부 장난감대 아우 금방하네 언니 아침 되니까 건이 보고싶다 나이스 캣치 아우 백성 황금방 삼겹ない TV 헤뉴분 진짜 물질하신다 많다 많아 짠 머문자리 깨끗하게 다 L&T 실천하고 치웠습니다 짠 다 치우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어제 플로깅한 쓰레기들도 집에 가서 잘 분리해서 버리도록 할게요 지금 블랙야크에서 그린야크 챌린지를 한다고 해요 챌린지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이 증정된다고 하니까 환경도 보호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챌린지라고 해요 제가 오늘 입은 이 티도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자연과 친한 티셔츠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가자 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갈까 갈까 정부에서 어서 Dunkdle isti 입니다 ד 아